드럼을 다 찍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생겼구나 안녕하세요 절대로 저희 제작진 준비가 덜 돼서 더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 더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 멈춰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전부 다 손을 고정하고 있으니까 준비되시면 저에게 사인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이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하신 곡들이 대단합니다 그리움 끝에 You Raise Me, Lesson Drop, I Don't Meddling, Me Not To, Brain In My 발음이 잘 안 다녀요 6곡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보고 여러분들 반응 보고 7곡 될 수도 있고 그런거죠 슬리트 치겠습니다 슬리트 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 이제 카메라 놓아주시고요 박수 함성 듣고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성 한번 해주세요 Tout 다